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자신이 준비하는 자격증 분야에 대한 자신의 경력 인정 유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격증을 준비하시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 인정 유무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기기사 준비할 때 필기 합격을 하고 실기 접수하면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서류를 제출했다가 경력 2주가 모자라서 예전에 일했던 곳에 경력 증명서를 급하게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등에 땀 좀 흘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른 곳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급하게 그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서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사 응시 자격이 되는 줄 알고 필기까지 합격을 해놨는데 의시 자격이 되지 않으면 필기시험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준비하는 자격증 분야에 대해 본인이 응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의 모든 것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 자격 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격 정보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국가기술 자격 제도를 클릭하시고 제도 정보에 응시 자격 조건 체계를 클릭하시면 각 자격증별 응시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술 기능 분야 응시 자격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기능사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응시 가능한 자격증이죠. 기능사 바로 위에 상위 자격증을 산업기사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은 기능사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취직을 하셔서 1년 동안 그곳에서 경력을 쌓으시면 산업기사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그리고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자 그리고 기능사가 없더라도 그 관련 분야에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되시는 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취득자가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이 분야에 관련된 곳에 취직을 하셔서 1년 동안 실무 경력을 쌓으시면 기사 응시 자격이 된다는 얘기고요.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것도 기능사 취득하시고 관련 분야에서 3년 동안 경력을 쌓으시면 기사 응시 자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관련 학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후에 실무 경력 2년 관련 학과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후에 실무 경력 1년 그리고 기능사와 산업기사 자격이 없어도 그 자격증과 관련된 경력이 4년 이상 되시면 기사 자격을 보실 수 있고요. 이와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자는 기사 응시 자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상위 자격증이 기술사가 있습니다. 기술사는 기사 취득 후 실무 능력 4년 기사를 취득한 후에 관련 분야에서 4년 동안의 경력을 쌓으시면 기술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능력 5년 이것도 산업기사 취득 후에 관련 분야에 직종해서 5년 동안 경력을 쌓으시면 기술사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7년 이것은 기능사 취득 후에 관련 분야에 7년 동안의 경력이 있으시면 기술사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 후에 실무 경력 6년 이 얘기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분야에 관련된 실무 경력이 6년 이상 되시면 기술사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다른 종목 기술사 등급 취득자는 기술사 응시 자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능장 기능장 과정 이수자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실무 경력 5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7년 실무 경력 9년 등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등급 취득자는 기능장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 자격 조건은 이렇게 되고요. 자신의 지금 경력이 어떤 자격증에 유사 직무 분야로 인정이 돼서 어떤 자격증에 응시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보시려면 좀 전에 국가기술 자격제도 메뉴에서 응시 자격을 클릭하신 후에 경력 인정 유사 직무 범위를 클릭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전기전자를 예를 들면 전기전자 분야의 자격증을 볼 수 있는 경력 인정되는 유사 직무 분야는 경영회계 사무중 생산관리 그리고 문화예술디자인 방송중 방송 그리고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가 유사 직무 분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관리 분야나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이런 분야가 또 세세하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심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사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심사가 진행되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그 제출된 서류를 보고 그 당사자와 상담을 통해서 그 분야에 관련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어떤 확실한 기준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심사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경력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경력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신 다음에 심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옛 속담이 있죠? 내가 기사 응시 자격이 되는데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를 보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기사 응시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필기 합격했는데 실기 응시할 때 자격 검정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격증 준비 전에 자신이 응시 자격에 만족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신이 준비하려는 자격증보다 상위 자격에 응시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신이 응시할 수 있는 최상위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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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